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시즈래요 뭔가 만들어서 뭔가 부수는 게임인데 먼저 소스 블록 위에 나무 블록을 몇 개 만드세요 이거 옆에 만드는 거 만드... 뭐야? 아 실수... 아 이거 근데 좌우가 안 되는데? 아 이걸 부수면 되는 게임이네 개 쩌는데? 아 뭔가 더 엄청난 기동력으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? 살짝 오른쪽이 있으니까 이러면... 아 좋고요 야 중심이 안 맞아 어 이러면 중심 또 맞는다 어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야?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리고 바퀴 추가 추가 어? 토네이도 가능? 이러면 코너링 되는데요 나름 어 코너링 다 된다 어 기다려봐 야 이거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?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? 아 뭐야 야 너 어 이게 더 편하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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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죽었다 아 이러면 안 되나봐요 아 이러면 안 되나봐요 어? 어? 야 이게 뭐야 어? 이거 좀 야한... 간다 아 좋아요 참고로 일종 보통이 있습니다 뭐야 어떻게 되는... 아! 파괴? 우선 또 한번 갔다와보자 뭐야 화살 날라와 화살 날라와 화살 날라와 하하하하 이 등대는 어떻게 부수지?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? 아이씨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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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갔다올게요 아 이렇게 하면 되나? 어? 귀엽다 하하하하 뭔가 더 안정감 있는데? 아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이거를 여기를 부수고 딱 돌게 하는 건 어떡하지? 머리는 알겠는데 일루미나티 아니야 하하하하 따샤 아냐아냐 방향이 안 맞아서 그래 아하하 잠깐만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게 안 된다고? 바로 이제 눈 딱 떼 바람개비 딱 떼 5% 야 이거 뭐야 해보고 10%를 조치하라는데 깜짝깜짝 함락한다 인공칵 나왔어 닌 뒤졌다 이제 칼 무기 있던데 아 왜 안되는거야 허리가 약하네 허리를 두껍게 해볼까? 낯이 아니야 아 낯이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낯이 아니야 잠깐만 어떡하지? 어 됐다 나 이거 아니죠? 낯이? 아니야 어 나 그런거 아니에요 기대된다 이거 내려놔 내려놓기 아니야 효과는 있어 어 좋아 이거야 그래 그래 이거라고 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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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과는 있다고 효과는 있는데 아 쟤네들을 못 잡네 근데 어 쟤네들을 못 잡아 진짜 억지 와플 찢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 튼튼해 오 코너링이 좀 안되는게 좀 이상한데 튼튼해요 우선은 우선 집안 다지는 법은 알았어 다 죽는데 이거 좀만 죽으면 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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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라고 어 잡았다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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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지 도둑질 밑 전달? 너야? 너를 털고 가야되는거같은데 거기서 거기서 깼습니다 좀 빳빳은 걸로 만들게요 빨리 제가 도둑질하는걸 빼야되는거니까 따라가야되는거니까 빨리 털고 어 래식트롯?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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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퀴끼리 부딪치나보다 아 그러네 어 왜 돼 이번엔 왜 돼 이번엔 이 씨 공을 미는거라고? 어디요? 아 공을 미는거야? 아 그러면 밀게 필요하겠네 덜렁이가 뭐야 야 자동차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만드냐 대단하다 대단하다 덜렁거리 예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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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넘어져 꼬리가 이래서 있는거군요 꼬리가 이래서 있는거군요 왜 이래서 있는거야 꼬리가 우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시발 일어나 할 수 있어 일어나 일어나 왜 일어나지 못하는거야 아빠 어 일어났다 일어났어요 어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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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어 됐다 다 할 수 있다니까 저거 알아서 들어가거든 됐다 됐어 저거 알아서 들어가거든 저거 알 수 있어 잠시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